최근에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유명한 해외 오메가3를 주문했는데 짝퉁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제보였어요. 문제가 된 제품은 바로 그 유명한 스포츠 리서치의 트리플 스트렝스 오메가3 제품입니다. 제보자 분으로부터 사진을 받아보니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보여서 제가 직접 정품과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비교해봤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영양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필요한 분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네이버 밴드나 메일을 통해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영양제나 건강에 관한 어떤 문의든 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 편히 남겨주세요. 영상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 유튜브에서는 모든 댓글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이버 밴드에 남겨주신 댓글에는 시간이 닿는 대로 모두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품을 딱 봤을 때 어떤 게 이상한 제품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바로 이쪽입니다. 자세히 보면 글씨 폰트가 이렇게 다르고 더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저기 오타가 있고 띄어쓰기가 엉망이고 잘못된 기호가 들어간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뚜껑 디자인도 이렇게 다릅니다.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 내용물은 생각보다 비슷했어요. 아주 약간의 두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길이나 색상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번 맛은 어떤가 깨물어서 씹어봤습니다. 오메가3의 품질을 체크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아이오브에서 구매한 정품은 그냥 제가 아는 오메가3 맛이었습니다. 약간의 고등어 같은 생선 향이 느껴졌는데요. 이 가품 추정 제품은 기분 탓인지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누맛과 에탄올 향 사이에 어떤 불쾌한 화학약품 같은 향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오메가3를 정제할 때 사용되는 화학용매의 향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두 제품은 제가 시험을 의뢰해서 품질이 어떤지 직접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자 바닥면을 살펴보면 제품의 제조번호와 생산일자 그리고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리서치 제품들은 홈페이지에서 제조번호로 제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요. 제가 가품에 관한 제보를 받고 가장 먼저 체크했던 게 이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런 버튼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서드파티 테스티드 트랙 유어 롯이라고 써있는 버튼이 나오죠. 들어가면 셀렉트 유어 프로덕트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해당 제품인 트리플 스트렌스 오메가3 피쉬 오일을 누르고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제조번호를 입력해 봤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제품이 조회되는데 어 그럼 정품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매니펙처링 데이트 즉 제조일자와 익스파어리 데이트 유효기간이 제품에 표기된 것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조번호는 매번 생산을 할 때 새롭게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제조번호가 동일한데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번호의 첫 두 자리는 제조년도를 의미합니다. 제조번호가 230014니까 23년도에 사용됐을 법한 제조번호인데 24년도 1월에 제조했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어색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정품 오메가3의 제조번호를 여기에 입력해 봤는데 이번에는 노 리설트 파운드로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로 당황했어요. 뭐지 이것도 가짠가 했는데 셀렉트 요 프로덕트에서 오메가3 피쉬 오일 1250mg 버튼을 누르고 제조번호를 입력해 보니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조일자는 나오지 않지만 유효기간이 제품에 표기된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 나오는 제품 사진이 실물과 다른 것도 좀 이상하고 애초에 왜 아까와는 다른 프로덕트로 조회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스포츠 리서치 측에 새로 문의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조번호를 조회하면 나오는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실제 제품에 표기된 것과 다르다는 점 뭐 이거는 단순한 오류였을 가능성도 매우 적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이 보이는 오타들은 정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스포츠 리서치 측에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품에 관한 제보를 받자마자 해당 내용을 스포츠 리서치 본사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게 가품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 만약 그게 가품이라고 의심되고 먹기가 찝찝하다면 먹지 말아라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이 가품 추정 제품을 유관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답변하기엔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번에 발견된 제품처럼 오타가 많고 뭔가 포장이 이상하다 싶은 제품은 꼭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홈페이지에서 제조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제품 추적이 가능하니 미심쩍은 제품은 체크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정하면 그만이에요. 현재보다 훨씬 유사한 카피 제품이 등장할 경우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정품만 취급하는 보장된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소위 말하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제품이 진품 여부를 보장하지 않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은 하겠지만 그 전에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오픈마켓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쿠팡에서 직구를 하시려면 반드시 로켓 직구를 이용하세요. 로켓 직구는 쿠팡 측에서 직접 제품을 소싱해 확보해두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품일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진품 가품 여부를 떠나서도 로켓 직구가 아닌 일반 쿠팡 직구 제품은 가격 거품이 많아 정품이라고 해도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아이어브와 오플에서 판매되는 제품 역시 모두 정품입니다. 아이어브는 영엔제의 제조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해서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플도 유사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대규모의 유통기업에서 정품을 보장하는 만큼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어브나 오플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분은 아마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존도 기본적으로 쿠팡과 구조가 똑같아서 가품 적발이 빈번합니다. 구매를 하기 전에 판매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영엔제는 개인 업자가 판매하고 있는데 잘 찾아보면 브랜드 제조사가 판매자로서 직접 판매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습니다. 제 최근 영상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미국에서 영엔제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중국산 영엔제를 대량으로 수입해 미국 현지에서는 병에 소분해서 포장만 하는 곳이 많음. 그래놓고 메이드 인 USA라고 표기하고 있음.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 유명한 회사들도 다들 그런 식임. 저런 영엔제는 함량 테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중금속이 검출되나부터 봐야 됨. 저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영엔제가 저런 식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FDA에서 영엔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누구나 쉽게 영엔제를 제조할 수 있으며 품질의 하자가 발견되는 영엔제가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에서도 버젓이 하자가 드러나는데 짝퉁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떼와서 만드는 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화가 납니다.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진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구 영엔제는 아무데서나 구매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증된 판매자를 통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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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